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9화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 크립토는 27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사망 소식에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김정은의 사망으로 6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매각할 것이라고도 예상했습니다. 현재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2주 이상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몇몇 매체는 그가 조잡한 심혈관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라고 추측했습니다. 지난 25일 코인데스크 잭보엘 시장 특파원은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의 트레저지갑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로 65,091 비트코인이 이전됐다고 게재한 바 있는데요. 그는 논란이 커지자 장난이었다며 해당 트위터를 삭제했습니다. 비인 크립토에 따르면 유엔은 2006년 이후 북한의 수많은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북한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여 20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자금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보고서는 아직 북한이 보유한 암호화폐가 6억 6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거래소 이용자를 위한 소셜네트워킹 플랫폼을 개통했다고 27일의 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는 본인 확인을 거친 트레이더 전용의 SNS 펄스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펄스는 트위터와 유사한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비트파이넥스를 사용하는 투자자는 트위터에 트윗을 올리는 것처럼 펄시스라는 짧은 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펄시스의 공개 범위 설정도 가능하며 좋아요와 같은 공감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파울러 아르도이노 비트파이넥스 최고기술 책임자는 암호화폐 트레이더를 위한 SNS로서 펄스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용 가능한 콘텐츠의 품질면에서 다른 서비스들과 차별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2020년 들어 채굴된 이더리움 중 거의 절반을 투자금으로 유치했다고 27일 비인 크립토가 보도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에는 오래 채굴된 이더리움의 48.4%가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실제로 2020년 들어 암호화폐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2020년 1분기 동안 5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투자를 유치했으며 2중 4억 달러 가까운 자금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올해 1분기 암호화폐 투자 규모는 2019년 3분기에 기록했던 기존 최고치 2억 5,480만 달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